습괴 제거제가 없으시면 햇빛에다가 말리시면 안 됩니다. 오, 너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보관하라고 씌워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스더입니다. 와, 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패딩이랑 프리스트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진짜 더워서 더 이상은 못 입고 다니겠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겨울을 보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옷 보관, 옷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모든 옷은 세탁 후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비도 맞고 땀도 흘리고 또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을 하시게 되면 세균이 번식이 되면서 곰팡이 잡힐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요. 바로 니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니트를 세탁을 안 하고 보관을 했다가 몇 개월 뒤에 꺼내서 봤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한 오염들이 그대로 고착이 돼버려서 버린 니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오염이 생기면 바로바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먹다가 이제 옷에 딱 흘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행주에다가 주방 세제를 조금 묻혀가지고 살살 비벼주면 그게 또 잘 지워진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게 묻었을 때는 주방 세제, 화장품 같은 게 묻었을 때는 폰 클렌징을 이용해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니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옷도 마찬가지예요. 뭐 면이나 그런 옷들도 빨리빨리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니트를 어떻게 세탁하냐? 일단 니트를 세탁하기 전에는 보풀 제거기나 똑가위,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런 눈썹 칼 있잖아요. 이런 거 다들 쓰시잖아요. 이런 걸로 쓱쓱 니트의 결대로 보풀을 먼저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중성 세제, 이 울 샴푸로 세탁을 해야 되는데요. 세탁기에 돌리는 게 가장 쉽겠지만 니트는 굉장히 섬세한 아이라서 세탁기에 그냥 막 돌리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손빨래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나는 손빨래는 귀찮아서 그냥 세탁기로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니트를 세탁방에다 넣고 울 샴푸를 넣어서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울코스로 세탁을 해주세요. 세탁기 보면 다 울코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빨래하는 방법으로는요. 대야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받고 이 울 샴푸를 풀어서 니트를 넣고 한 5분 정도 담가주세요. 만약에 너무 뜨거운 물의 온도면 니트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꼭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막 세게 비벼서 이렇게 빨지 마시고 조물조물 눌러서 가볍게 빨아주세요. 그래야지 니트 변형이 적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고 가볍게 물을 짜고 마른 수건으로 두드리면서 물기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세탁기로 하시려는 분들은 세탁망에다가 넣고 탈수 강도를 약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조할 때 옷걸이 같은 데에다가 걸어서 건조하지 마시고 눕혀서 건조를 해주세요. 옷걸이 같은 거에다가 건조를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보관 방법인데요. 니트를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을 하게 되시면 방금 말했다시피 어깨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꼭 접어서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습기가 차면서 안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으니까 니트 사이에 습기 제거제를 넣거나 종이를 끼워서 보관을 해주시면 더 뽀송뽀송하게 보관이 가능해요.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이게 제습 탈취제거든요. 요게 3,000원인데 1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사셔서 넣어주시거나 옷 같은 거 사면 안에 이런 종이 같은 게 끼워져 나오잖아요. 요런 숫자들이 사용하거나 신문지 같은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습기 제거제가 없으시면 소금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막 빨아들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굵은 소금을 통에 덜어가지고 이제 옆에다가 같이 보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니트 접는 방법인데요. 먼저 니트를 이렇게 뒤집어 주신 다음에 요런 신문지 같은 거를 깔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어깨 선을 요렇게 접어서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요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얘를 요렇게 접고 이제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요기 안으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니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슝슝슝 자 두번째 니트 접는 방법인데요. 먼저 신문지를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팔을 요렇게 크로스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고 그리고 돌돌돌돌 말아서 요렇게 박스 같은 데다가 넣어주세요. 자 세번째 니트 접는 방법인데요. 요렇게 팔을 방금처럼 해주시고 요기 밑에를 접어줘요. 그런 다음에 요기를 이렇게 접고 어깨 부분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반으로 요렇게 접어주면 깰꿈쓰 짜잔 굿! 자 그 다음은 플리스인데요. 이 플리스는 또 가을, 겨울, 봄에 굉장히 핫한 친구죠. 플리스는 폴리에스테르나 아크릴 같은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재질이기 때문에 집에서 쉽게 세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서 보풀이 많이 일어나거나 꼬불꼬불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을 주의하셔서 세탁을 하시면 좋은데요. 지퍼는 잠가주고 만약에 후두가 달려있는 거라면 이 후두에 달려있는 끈이 쏙 들어가면 안 되니까 끈을 한번 묶어주시고요. 털이 뭉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손목이나 소매 같은 데는 때가 많이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비누를 뭉쳐서 이렇게 애벌빨래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세탁기에 이 중성제재를 넣고 냉수 울코스로 돌려주신 다음에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섬유유연제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다른 옷이랑 같이 섞어서 세탁을 하시게 되면 이 플리스에 있는 털이 나와서 다른 옷에도 덕지덕지 다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리스는 웬만하면 그냥 단독으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프나 돌돌이 같은 거 말고 부드러운 옷솔로 빗질해서 쓸어주세요. 플리스는 접어서 보관하면 털이 눌리면서 뭉쳐가지고 이게 모양이 좀 변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걸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옷걸이 말고 이런 옷걸이 있잖아요. 어툭티가 안 되는 옷걸이 이런 옷걸이에다가 걸어주시고 만약에 나는 걸지 못한다 하시면 접어서 보관을 해주시는데 방금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습자재나 이런 종이 같은 거를 껴서 보관하면 참 좋겠죠? 자 플리스 접는 방법인데요. 먼저 팔을 이렇게 크로스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접고 여기를 접고 이렇게 말아서 이 후드티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 후드가 없거나 긴 기장은 이따가 패딩 접는 방법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코트인데요. 코트는 항상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러우면 보관하면서 통풍이 안 되니까 곰팡이나 진드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깨끗한 상태로 일단 만들어주세요. 드라이클리닝은 여러 번 막 안 맡기셔도 되고 보관하기 전에 1년에 한 번 한 번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클리닝을 맡기고 오면 습기나 아니면 클리닝 약품 냄새 같은 게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하루 정도는 그늘에다가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햇빛에다가 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색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클리닝하고 오면 그 비닐 커버 같은 걸 이렇게 씌워서 오잖아요. 그게 왜 씌워져서 오냐면 비닐 그대로 보관하라고 씌워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탁한 옷에 먼지가 묻거나 이동 중에 좀 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비닐 그대로 보관을 계속 하시게 되면 비닐이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탈색이나 변색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 비닐은 꼭 벗겨서 보관을 해주세요. 그냥 갖고 오시면 일단 비닐은 벗기세요. 만약에 코트에 작은 오염이 있다고 하시면 중성 세제를 물에다가 풀어서 얼룩을 문질러서 이렇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코트도 웬만하면 걸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보여드린 이런 옷걸이 말고 이런 코트용 옷걸이로 코트에 어깨가 무너지지 않게 걸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코트 위에다가 부즈포 커버를 씌우고 제습제를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부즈포 커버가 뭐냐면 코트 같은 거 사면 좀 비싼 거는 이런 거에다가 넣어주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보관을 해주시거나 어? 나는 저런 부즈포 커버 없는데? 하시면 바로 다이소에 가시면 있습니다. 사왔습니다. 이런 커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트 커버인데 길이가 한 120cm 정도로 되게 길게 나왔어요. 가격은 2개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짧은 코트나 자켓 아니면 블라우스, 가디건, 스커트 이런 거를 넣으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는 세로 길이가 90cm고 2개에 1,000원이에요. 왕 저렴하죠? 커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 1분의 4 정도만 그 옷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라고 비닐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부즈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구입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걸어서 보관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접어서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코트 적는 방법 니트 아까 첫 번째랑 똑같아요. 먼저 이런 버클이나 지퍼 같은 게 있으시면 이런 걸 다 잘 잠가주시고요. 제습제 같은 거 있으면 주머니 같은 데다가 넣어주시고 뒤집습니다. 그런 다음 신문지 따라주고 어깨를 접어줄게요. 아래를 접고 위에도 접고 여기 공간 사이로 넣어주세요. 짠! 그리고 이제 보관하면서 먼지가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 쓰는 세탁망이나 아니면 베개 커버 뭐 여행용 파우치 아니면 가방 같은 거 사면 준 이런 파우치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끔 이제 옷 보관하신다고 그 베란다에 자리가 남는다고 베란다에 걸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햇빛이 막 뛰는데 어, 너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직사광상 때문에 옷이 변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옷장에 보관을 하시거나 부득이하게 나는 베란다에 놔야 된다 하시면 커튼 같은 거를 쳐서 햇빛을 막아주세요. 자, 그 다음은 패딩인데요. 패딩을 드라이 클리닝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게 되면 패딩의 충전자 기능을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패딩에 오염이 묻어있으면 이 중성세제를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이제 오염을 쓱쓱 지워주신 다음에 중성세제로 차가운 물 좀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물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섬유유연제는 넣지 말아주세요. 물세탁 후에 탈수를 하시더라도 패딩 안에 물기가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보관을 하지 마시고 하루 정도는 좀 서늘한 곳에 말려줬다가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말릴 때도 걸어서 말리시면 충전자가 아래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눕혀서 말려주세요. 보관할 때도 걸어서 보관하게 되면 충전자가 아래로 쏠리니까 접어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접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숏패딩 접는 방법인데요. 이런 제습제 같은 거를 주머니에다가 넣어주시고 신문지도 하나 깔아주세요. 패딩을 이렇게 X자로 교차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반으로 접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랫단 부분을 뒤집어서 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접어주면 겉면은 때도 안 타고 깔끔하게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 롱패딩인데요. 먼저 이런 지퍼 부분 다 채워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맨 아랫단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팔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모자도 접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으로 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참 식조인! 자, 그다음은 가죽 옷인데요. 가죽은 특히나 제때 관리를 해주지가 않으면 곰팡이가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염이 생긴 부분은 마른 수건으로 털어내고 가죽 전용 클리너가 있어요. 그걸로 닦아주시거나 만약에 그게 없으시면 핸드크림으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 용품으로 닦아가지고 건조하신 다음에 보관을 해주세요. 가죽 타켓도 어깨에 맞는 튼튼한 옷걸이로 보관을 해주셔야지 어깨에 변형이 적습니다. 또 비닐 커버는 습기가 안 통하니까 부직포 커버를 씌워주시고요. 나는 부직포 커버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죽은 습기에 취약하기도 하고 옷을 보관을 하면서 옷이 눌리게 되면 앗! 주름이 딱 져가지고 고착이 될 수가 있어요. 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옷 사이사이를 어느 정도 공간을 두면서 보관을 하고 또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옷 관리, 옷 보관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제대로 세탁이나 보관을 하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옷을 몇 달 뒤에는 영영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옷을 지켜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이스크림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거든요. 어우 지금 너무 덥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